1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언니 사주에는 언니가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혼을 그렇게 오래 해보이질 않고 내가 한 1년 2년 그 무렵 정도에 내가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이별을 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말을 하자면 옆에 또 누군가가 있는 걸로 느껴져 느껴진다는 거는 지금 다른 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 사람을 느껴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어디에 흠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못돼 보이지도 않고 돈을 안 갖다 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언니가 이 사람을 만족을 못 느끼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? 좋은 분도 맞고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이랑 잘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속궁합이라고 해야겠네요 너무 잘 맞았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지금분도 나쁘진 않지만 그분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지금 전 신랑이 너무 잘해줘? 네 그럼 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너무 작아? 아니 작아서 언니가 만족을 못 느껴? 그분도 보통인데 괜찮은데 이제 너무 그 좀 이 편이 너무 너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언니는 언니 또한 나도 모르는 성욕이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신랑하고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을 만나서 신랑하고 이렇게 잘 맞는다는 거를 이제 와서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밤이면 밤마다 왜 옛날에 내 신랑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런 거는 인성으로 본 게 아니라 인성으로 본 게 아니라 정말 성적으로만 봤을 때 내 신랑이 정말로 꽃으로 보이고 정말로 잎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그리운 님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언니가 이 남자를 진짜로 이 남자한테 재인 아닌 재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 언니 알고 있어? 응? 네 알고 있어요? 근데 왜 가끔씩 핸드폰에 내 신랑 전화번호를 짖어서 신랑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매일같이 솔직히 말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그냥 미친년 같아요 거기에만 솔깃해서 푹 빠져 있고 이 남자가 지금 돈을 갖다 줘도 내가 그거에 성이 차지를 않아 오로지 거기에만 꽂혀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?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이 맞는데 지금 솔직한 신정은 솔직한 신정은 제가 돈을 벌어서 하더라도 솔직히 전남편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 마음은 정말로 버릴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을 만나는 사람은 그리고 이분도 지금 본인하고 좋게 더 가고 혼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인데 언니가 지금 두 분을 갖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전 남자는 인성이나 그런 부분적인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은 가지만 밤마다 밤마다 이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손꼽을 있을 만큼의 정력이 정말로 끝내줄 정도이고 근데 이분은 서지를 않는 건지 그렇게 보이는 건지 채미를 전혀 못 느낀다는 거는 언니가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야 언니 이 남자 안 서? 아니요 그냥 보통인데 너무 비교가 너무 비교 표정뿐이 너무 유일하게 너무 힘이 좋으니까 이분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할게요 언니가 이 남자가 뭐가 문제 있어서 이 남자한테 못되게 하거나 아니면 차버리면은 뭐 흠을 잡지는 않겠지만 이분이 언니한테 정말 끔찍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언니는 최소한 언니의 예의는 갖춰줘야 돼요 그쵸? 근데 전 신랑을 언니가 이분한테 헤어지지도 않게끔 보여 언니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둘한테 정말로 상처되지 않게끔 언니가 잘 대화로 이분한테도 말을 잘 하시고 이 신랑 전 신랑한테도 조금 잘 해결할 방법을 언니가 찾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신랑하고 다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? 전 신랑하고는 헤어지지는 않겠지만 언니가 지금 헤어지는 걸로 느껴지지는 않아 그러면 이 지금 있는 지금 있는 남자친구한테는 언니가 좋게 마무리를 지고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 먼저는 해결을 해야지 근데 양쪽을 두고서 언니가 저울질을 여기 가서 언니가 밤일하고 여기 와서 낮에는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 남자한테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마무리를 언니가 져줘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걸 나는 내 점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언니가 오래 잘못하다가 망신수가 있어 그럼 망신수를 조금 무마할 수 있는 거는 한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언니가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를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언니가 지금 이렇게 저울질 한다 하면 이쪽에서 언니한테 걸고 넘어지면 언니는 간절한 게 들어온다는 거지 안 그래요? 이대로는 안 되고 그럼요 이대로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전 신랑이랑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니가 지금 양쪽으로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라 맞바람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니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해결해야죠 이혼을 사실 당한 거라서 이거 다시 같이가 힘들 거 같았는데 응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응 신랑 전 신랑한테 성욕이 성적으로는 언니가 만족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흠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성적인 거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이분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인데요 아 남편 잘 져서 나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랑 그럼 다시 재혼이나 합칠 수 있는 거죠 나는 언니가 합친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보여요 그냥 성적으로만 푸는 거지 언니가 인성이나 그런 쪽으로는 풀리지는 않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언니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